키키홀릭입니다. 오늘은 여자 테니스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슐리 바티, 제가 요즘 흠뻑 반한 선수입니다. 왜 바티가 세리나 류엄스의 뒤를 잇는 테니스 여자인가를 분석해 보고요. 특히 바티의 장기인 백핸드 슬라이스의 진정한 위력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진짜 꿀잼 경기였던 매드베드프와 오제 할리아심의 8강전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영상 뒷부분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슐리 바티, 호주 국적의 세계 랭킹 1위, 이번 호주 오픈 여자 단식의 압도적인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당초 디펜딩 챔피언인 나오미 오사카와 16강에서 잘못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사카가 조기 탈락하게 되면서 바티는 4강까지 무실 세트 퍼펙트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8강전 제시카 페굴라와의 경기에서는 2세트 베이글 스코어를 낼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바티 서브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모든 서브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브 게임 승리 확률 97%, 서브 득점률 82%, 에이스 숫자 1위, 리턴되지 않은 서브 넣을 확률 50%로 1위, 브레이크 포인트 세이브 확률 91%로 1위입니다. 애슐리 바티는 정말 이변이 없는 한 호주 오픈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입니다. 이미 2019년 프랑스 오픈, 2021년 윈블던을 우승한 바티는 호주 오픈과 US 오픈을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바티의 테크닉이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바티는 가장 완벽에 가깝습니다. 빠르기보다 코스를 찌르는 날카로운 첫 서브, 회전이 듬뿍 담긴 킥 서브를 앞세운 세컨 서브, 오픈 코트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포핸드, 그리고 백핸드와 발리까지 모든 기술에 탁월합니다. 이건 마치 여자 테니스의 로저 페더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티의 테크닉 가운데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백핸드 슬라이스입니다. 바티의 백핸드 슬라이스는 짐 쿠리어라는 미국 테니스 해설가에 의하면 페더로의 슬라이스를 능가할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바티의 슬라이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위력적인데요. 첫 번째는 포핸드를 치기 위한 셋업 샷입니다. 바티가 낮고 빠르게 깔리는 슬라이스를 구사하면 상대는 공격성이 확 줄어든 샷으로 대응할 경우가 많은데, 이걸 바티가 포핸드로 마무리 공격하면서 득점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바티의 슬라이스에 여자 테니스 톱랭커들도 쩔쩔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 테니스에서 슬라이스를 구사하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자 선수들이 투핸드 백핸드를 갖고 있어서 슬라이스를 별로 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자 선수들은 평소에 슬라이스에 대응하는 노하우가 남자들에 비해 굉장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티의 슬라이스는 여자 테니스에서 굉장히 독보적이면서 효과 만점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티의 슬라이스는 포핸드 셋업 샷인 동시에 그 자체가 공격적입니다. 바티의 슬라이스 장점은 단순히 크로스 방향으로 깊고 낮게 깔리는 공만 주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오픈 코트 쪽으로 설정해 버려서 상대가 뛰면서 수비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정말 바티 슬라이스의 가장 큰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티의 슬라이스는 테크닉 쪽으로도 완벽한데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라켓 헤드를 머리 위까지 높게 들어올린 다음에 오른팔을 쭉 편 상태에서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역회전을 가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편 왼팔을 뒷방향으로 쭉 내밀어서 상체가 오픈되지 않고 닫혀있게 하는 정확한 폼을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티의 슬라이스를 80년대와 90년대 최고전설 슈테이프 그래프와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티의 포핸드 역시 연구 대상인데요. 공격샷 중 상당수가 리버스 포핸드 그러니까 팔로우스를 어깨 뒤가 아닌 머리 위로 올리는 샷으로 굉장히 간결하고 타이밍 빠른 공격으로 위너를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여자 단식 4강 그리고 결승에 열리는데 저는 바티와 이가 12홍택의 결승전을 기대합니다. 프랑스 오픈 챔피언끼리 호주 오픈 우승을 놓고 겨루는 시나리오인데요. 저는 7대 3으로 바티의 우승에 걸겠습니다. 바티는 알려진 바대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올 때 크리켓으로 종목을 바꿔 탄 적이 있는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워낙 라켓으로 공을 맞히는데 재능이 뛰어나 크리켓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죠. 또 골프도 배우자마자 싱글에 가까운 실력을 보여주는 등 진정한 구기 스포츠 천재입니다. 이번 호주 오픈 우승으로 여자 테니스는 바티의 시대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단식 8강전 메드베데프와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의 경기를 잠깐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꿀잼 경기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근사한 폼을 갖고 있는 정파무공의 알리아심이 기괴한 4파무공의 대가 메드베데프의 독수에 당했다. 알리아심의 깨끗한 4핸드 스트로크를 다소 어글리한 폼으로 다 받아내는 메드베데프의 질식 수비. 서브에서도 그랬습니다. 침착한 호흡을 강조하는 알리아심의 정석 서브. 반면에 서브는 리드미아라고 말하듯 거침없이 두 번만 바운스하고 디립다 때려버리는 메드베데프의 강 서브. 1, 2세트를 내주고도 리버스 스윕을 해야 되는 메드베데프의 모습을 보면 어느덧 이 선수가 테니스 빅3급으로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톱10 선수를 상대로 리버스 스윕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빅3 정도 외에는 없을 겁니다. 메드베데프는 경기도 실제 인터뷰에서 조코비치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메드베데프의 이날 경기 모습은 조코비치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은 분명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기는 방법을 발견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 제2의 조코비치 타이틀은 메드베데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알리아심도 정말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메드베데프의 강 서브를 계속 리턴인 플레이 시키는 걸 보고 저는 알리아심맞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리아심의 서브와 포엔드를 감안하면 7월 윈블던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주오픈 이제 4강 남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남자단식 4강 프리뷰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